오늘 촬영 잘하고 이따가 또 뵐게요 화이팅입니다 일단 우리 강원장님 오고 나서 처음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강원장님이 교수 시절 아득한 교수 시절 발표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 저는 오늘 약간 보조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인가요? 첫 스튜디오 촬영이라서 굉장히 뭐 평소 학회랑 하던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날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더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?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죠 저희가 이제 강원장님 수술 전문으로 오셔가지고 병원이 이제 수술과 비수술 파트로 나눠졌기 때문에 한 환자를 두고서도 저희가 토론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확신을 해야 되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던 만큼 오늘 방송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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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